안녕하세요 오늘도 찌르러 왔습니다 아 추운 또 구멍들이 많이 보이네요 이렇게 되어있는 것 같네요 구리로 와우 푸킹 실패 대가리만 보고 나왔네요 이제 저렇게 한번 물었다가 빠져버린 애들은 이제 안 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 없이 그냥 떠나십시오 와 물 보세요 깨끗합니다 깨끗해 와 여기 다이빙 하고 싶다 이런데서 이제 나오면 괴물이죠 이런 계곡에 정말 짱 한마리 잡으려고 이런 진짜 산소 깊은 곳까지 찾아와서 일단 있으면은 큰 놈일텐데 참 뭐 안잡혀도 이렇게 와서 힐링하는 거죠 뭐죠? 뭐죠?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이거 스파이더 갠데요. 이거 뭔지. 이거 깜짝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번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